안녕하세요. 오늘 저널미팅을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발표에 이어서 EG Artifact를 제거하는 딥러닝 메소드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논문은 IEEE 센서드 저널에 투고된 논문이고요.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트는 4.3 Q1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구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파수 정보를 최대한 유지시켜줄 수 있는 EOG 제거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총 3가지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전부 다 EOG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고, 특히 이 세미센셋 데이터라는 건 이렇게 독특하게 클린 EG, 그리고 EOG, EMG 이렇게 3가지 데이터를 각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데이터는 아예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데이터로 보이고요. 저희도 나중에 EOG 관련 연구를, 저희가 직접 노이즈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Denoising Network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자세한 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enoising Network라는 건 앞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Frequency Information, 그러니까 주파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타임에 대한 피처들을 뽑게 되고, 그와 동시에 여기 DCT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주파수 분석을 한 다음에 Frequency에 대한 피처를 뽑게 됩니다. 여기서 이 DCT는 프리의 변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좀 다른 점은 이게 복수수, 결과값으로 복수수가 아닌 실수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이 방법을 영상 압축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상 압축이라는 게 사실 정보를 잘 압축한다는 건데, 안 그래도 이렇게 딥러닝 모델이 어떤 정보를 압축하고, 새로운 인베이딩 스페이스에 잘 매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DCT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정보를 더 압축할 수 있게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Inverse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Inverse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다 실수감만 나왔기 때문에, Inverse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퓨처를 퓨전을 해서 뒤쪽에 Denoising 헤더를 통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는 아니고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를 생성하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enoising 헤더가 이러한 퓨처들을 합성해주고, 이 EG 신호를 다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Denoising 헤더에 어떤 구조가 들어갈 건지도 조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레이어를 교체하면서 넣었다고 하는데, 먼저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라고 해서, 흔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DNN을 넣었고요. 그리고 CNN은 그냥 Convolution Layer가 들어갔고, Residual CNN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Residual Connection인데, 이렇게 레이어가 진행하면서 첫 번째 레이어와 세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건너 레이어의 피처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Residual CNN이 들어간 구조,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를 바꿔가면서, 어떤 구조가 가장 좋은지를 실험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표는 Denoisin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든 창출한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던 Denoising 헤더에 어떤 레이어가 들어갔는지를 의미를 하고요. 이 매트릭스에서 RRMSE는 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 그래서 그냥 오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CC는 Correlation Coefficient, 두 신호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고, 이건 1이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SNR 같은 경우에는 Signal to Noise Ratio, 이래서 신호대 잡음비,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신호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riginal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논문 자체가 Frequency의 인포메이션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Original은 Frequency 도메인의 피처를 안 썼을 때, Integrate는 Frequency 도메인의 피처까지 사용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크게 세 가지인데, 보시면 싱글 채널과 퓨 채널, 그러니까 멀티 채널을 사용했을 때, 각각 결과를 냈고요. 보시면 싱글 채널일 경우에는 Fli Connected 레이어가 들어갔을 때를 Denoising Header에 사용했을 때 가장 좋았고, 이제 멀티 채널 같은 경우에는 Residual CNA에 넣었을 때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Denoising Header에 어떤 레이어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구자들 다음으로 궁금했던 건, 만약에 Frequency 도메인 정보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해당 결과를 산출을 했는데요. 이 FCNN,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임 도메인 피처를 한 번 사용을 했을 때의 의미이고, 여기 이제 노란색이 듀얼 타임 도메인이라고 해서, 그 Frequency 인포메이션을 뽑았던 부분을 타임 인포메이션 뽑은 걸로 대체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임 도메인 피처를 두 번 연속 두 개 넣어서 노이즈를 제거한 거고, 파란색이 초록색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Frequency 도메인과 타임 도메인을 같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록색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실히 이 Frequency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오차나 그리고 코릴레이션, 그리고 이 SNR을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Frequency 도메인이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의 결과인데요. 각각 편은 데이터셋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머신러닝 기반의 잡음 제거 방법보다 보시면 지금 SNR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여기 인테그레이트라는 말은 Frequency 도메인의 어떤 피처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차나 상관계수, 그리고 SNR 모두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얼마나 노이즈가 잘 제거되는지 확인한 그림이고요. 여기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게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 그리고 초록색이 새로 생성된 데이터, 그리고 노란색이 원신호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신세릭 데이터, 그러니까 합성된 데이터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 EASY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도, 적용했을 때도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비교를 한 거고요. 지금 파란색이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 그리고 노란색이 그냥 레지듀얼 CNN을 사용한 거, 그러니까 타임 피처만 사용한 거고, 초록색이 타임과 프리퀀시를 같이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얼 데이터에서도 EOG가 잘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PSD,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봤을 때도, 이 저주파에 있던 강한 노이즈들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디노이징 네트워크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을 했고, 이제 그 디노이징,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주파수 분석할 때 이 DCT를 사용을 했고, 또 인벌스 DCT를 해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빠르고, 정보 축소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인벌스를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도 한번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은 싱글 채널인 경우, 그리고 오른쪽은 멀티 채널인 경우인데요. 확실히 싱글 채널일 때는 여기 왼쪽에 인벌스를 하지 않았을 때, 오른쪽에 인벌스를 했을 때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멀티 채널로 갔을 때는 인벌스가 확실히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인 이유가, 멀티 채널인 경우에는 채널 배치가 있고, 스페셜한, 어떤 로컬한 정보가 있는데, 이 인벌스를 하지 않고 그냥 피처를 합쳐버리게 되면, 이 멀티 채널에 대한 이런 로컬 인포메이션이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무시되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인벌스를 해서, 다시 타임도메인으로 바꿔주는, 바꿔줘서 이 채널에 대한 정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 소개해드릴 논문은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이라는 저널에 실리는 연구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5 정도 되고,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구도 이제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연구랑 똑같은 세미센셋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클린데이터랑 EUG 데이터랑 EMG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데이터를 이제 클린데이터에 EUG를 썼고, 클린데이터에 EMG를 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많이 생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 MN이라고 저희 뇌파 분석할 수 있도록, EZ랩 같은 어떤 툴박스가 파이썬에도 있는데, 그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ERP 데이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노이즈가 들어간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노이즈가 보이지만, 사실 알고리즘적으로 이걸 잘 제거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이 노이즈 제거 모델 같은 경우에는, Deep Separato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인코더와 디코더는 안쪽에 이제 인셉션 블록이랑 스킵 커넥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최대한 정보 손실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 인풋 데이터를 넣고 이 새로 생성된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 인코더에서 정보를 압축을 하고, 디코더에서 다시 데이터를 재생성한 다음에 이 뒤에서 결과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비교하는 것과 이 트레이닝을 하는 데에 약간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넣고 클린한 데이터랑 비교하는 것, 그리고 클린한 데이터를 넣고 클린한 데이터랑 비교하는 것, 그리고 Artifact를 넣어서 Artifact를 비교하는 것. 그래서 이게 각각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한꺼번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넣은 경우에는 이 클린한 데이터가 되도록 학습을 하고, 클린한 데이터를 넣고 넣으면 이 클린한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도록, 그리고 Artifact를 넣으면 이 Artifact랑 비교해서 이 Artifact가 안 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모델 자체가 이 클린한 데이터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지향을 하고, 이 Artifact 같은 경우에 지양을 하도록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이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일반화가 잘 돼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도록 좀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그냥 노이즈 데이터를 넣어서, 무조건 클린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학습을 했다면,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Artifact를 넣고 Artifact가 안 되도록, 그리고 클린 데이터를 넣고 그대로 클린 데이터가 나오도록, 이런 어떤 또 다른 정보를 줌으로써 더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모델이구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사용했을 때 성능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여기서 정말 독특한 게 템프럴에 대한 오차값, 그리고 스펙트럴한 오차값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특히 이 앞에 모델에서 저희는 이 스펙트럴한, 그러니까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주파수를 고려한 것처럼 결과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트래디셔널한 머신러닝 방법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EOG가 다른 머신러닝 방법보다 더 잘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합성을 할 때, 그 SNR을 조정해 가면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SNR에 따라서 노이즈가 얼마나 잘 제거되는지를 확인했는데, 이 Deep Separator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잘, SNR이 낮은 신호에 대해서도 노이즈를 잘 제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모델 자체에는 스펙트럴한 정보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스펙트럴 오차가 굉장히 낮은 게 신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있는 Low Data가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그리고 Ground Truth가 클린한 데이터, 그리고 나머지 이 네 가지는 노이즈 제거 방법을 사용했을 때인데요. 보시면 이 Deep Separator가 Ground Truth랑 굉장히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UG 말고도 EMG도 잘 제거했는지 확인을 했고, EMG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방법보다는 더 성능이 좋은 것. 특히나 또 독특한 게 이 스펙트럴한 주파수적인 특성도 잘 제거를 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은 시계적으로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합성 데이터를 SNR에 따라서 노이즈를 제거했는데, 비슷하게 잘 지워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다음으로 똑같이 EUG처럼 EMG에 대해서도 스펙트럴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Ground Truth, 그러니까 클린 데이터랑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ep Separator라는 게 잘 노이즈를 제거하는 건 알겠는데, 확실히 노이즈를 제대로 노이즈라고 잘 제거하는지, 실제로 레이어 중간단에서 뽑았을 때,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뽑혀온 이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Artifact를 재생성 했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나온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여섯 개는 EUG에 대한 데이터, 밑에는 EMG에 대한 데이터인데, 보시면 로이 데이터랑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이 모델에서 Artifact라고 생각했던 신호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 보이는 것처럼 거의 노이즈를 잘 제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딥러닝 모델이 노이즈를 잘 판단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면 이 레이어 중간중간에서 어떻게 이게 제거가 잘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피처들이 어떤 모양을 띄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우 데이터에 있는 어떤 오염된 노이즈들을 이 중간중간 레이어에 있는 벡터들이 잘 캐치를 해 놓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향들을 인베딩 스페이스, 인베딩 벡터를 봤을 때도, 좀 노이즈들의 경향을 잘 찾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상승하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 벡터에서 감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베딩 벡터가 이제 이 원신호에서 어떻게 제거되어야 될지, 사실 이 레졸루션이 완전히 똑같다면 이걸 그대로 빼면은 이제 역으로 낮은 어떤 새로운 노이즈가 생긴 것 같은 파형이 됐을 때인데, 보시면 레졸루션도 다르고 이런 경향을 잘 반영을 해서 그런지 노이즈가 깨끗하게 잘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Synthetic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합성된 데이터를 가지고는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실질적인 실제 데이터에서 잘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Raw 데이터가 있고 제거된 데이터가 있는데, 보시면 이 Raw 데이터가 한 Amplitude가 5 이상 정도 되는데,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ICA 방법을 사용을 하면 신호 감세가 조금 있고, 노이즈도 잘 제거가 깔끔하게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딥러닝을 사용하면 되게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신호 감세도 거의 없이 데이터가, 노이즈가 제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앞에서는 이제 RMSE나 Correlation Coefficient, 그리고 스펙트럴한 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리얼데이터에 대해서는 결과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두 논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가장 고려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런 주파수적인 컴포넌트를 고려를 한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지금 EUG를 보시면 이런 저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어떤 앰플리투드가 나타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뇌파에서 노이즈를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뇌파 성분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주파수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야 좀 의미 있는 신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특히 프리퀸시에 대한 어떤 고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펙트럴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